등비수열의 정의 등비수열 첫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얻어진 수열 등비수열의 공비 등비수열을 얻을 때 앞의 항에 곱하여 뒤의 항을 만드는 그 일정한 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등차수열에서는 더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더하는 것에 반대는 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곱하는 것에 반대를 나누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실은 정확히 반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눌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공비와 다르게 등비수열의 공비는 다음과 같이 좀 길게 썼습니다 등비수열을 얻을 때 앞의 항에 곱하여 뒤의 항을 만드는 그 일정한 수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등비수열 AN의 공비 R에 대하여 AN 더하기 1은 R의 AN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등비수열의 정의로부터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열을 곱하여 얻어진 수열이고 등비수열의 공비는 등비수열을 얻을 때 앞의 항에 곱하여 뒤의 항을 만드는 그 일정한 수를 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과플